괴산군체육회는 9일 2022 괴산 세계유기농 산업엑스포 성공기원 괴산군민 건강걷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차영 군수, 신동훈 괴산군의장, 윤남진 충북도 의원, 이완철 괴산군 체육회장, 반주현 유기농 산업엑스포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기관, 단체장도 걷기에 참여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몸풀기 체조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걷기 행사는 칠성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파크, 골프장부터 벚꽃이 만연한 둘레길을 도는 약 2.5km 코스로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둘레길 걷기 후에는 트로트 가수 김다연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으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다양한 경품이 주어졌습니다. 이차영 군수는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로함을 잠시나마 해소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